안녕하세요. 양역으로는 9월 2일 되겠네요. 2일 되겠고, 오늘이 이제 7월로는 금음이죠. 오늘 동양고 편지 보내주신 분은 이게 두 번째 편지시고요. 부산에 계셨던 분이고,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사이에 이제 약간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편지는 어제 이제 제가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정원 등록을 목표로 현재 그 삶의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정원 등록, 민간 정원이 뭐야? 제가 그랬고, 신들의 정원.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불교에서 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뭐 그냥 전강마다 다 뭐 지장전, 관음전, 명부전, 약사전, 그 다음에 온갖 탱화가 다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딱 정원에, 자기가 공문에 딱 들었으면요. 신들의 정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도 아, 이 세상사가, 세상사리가 이게 다 신들의 정원이구나. 이 사바세계가 이게 화엄이구나. 이걸 아시게 돼요. 정말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아가지고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으면 저도 고생 덜 하고 다른 분들도 덜 하셨을 텐데, 이 회원님이 신들의 정원을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만드시는 민간 정원 말고도 다 세상이 신들의 정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민간 정원 쳐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민간 정원 등록 절차 보니까 정원의 총 면적 중 원형 보전지, 원형 보전을 좀 해야 되고, 조성, 녹지, 호수, 하천 이런 녹지 면적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중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시군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확보한 후 등록증을 규부합니다. 이거를 하시나봐요. 경상북도에서 민간 정원,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이 회원님 편지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이분 편지 내용은 젊었을 때 이분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31살에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기 낳으셨고, 30대에, 20대까지는 좀, 미시대까지는 친정이 좀, 그래서 결혼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하셔서, 그냥 30대에 나름 10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서, 빨리 어떤 인생의 자유를 얻고 싶었다. 인생의 자유를 얻고 싶었다. 철이 일찍 드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가 뭐고, 거짓된 삶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신 못 차린 거죠 뭐. 이분은 아무튼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그러더니,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결혼은 남자 결혼이랑 다르잖아요. 아마 여자들 결혼은 어떻게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꿈을 꾸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호를 나를 낳으려고 결혼을 해보면, 완전히 자기가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 돼서 불나방이 돼서, 아주 저 인간한테 속았다. 그런 여자들이 태반이죠. 그렇게 얻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뭐 사기도 당하고 소송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막 몰려왔다. 30 넘어서 오죠. 오죠. 누구나 이제 오죠. 돈이 오든지 막 돈이 오든지 이렇게 실현이 오죠. 30대 초반에 실현 오는 거 좋은 거라고 해요.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그래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우 훌륭하네. 그리고 따밥사모 가입을 해서 눈팅 회원으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다. 이번에 3, 7일 기도도 따님하고 또 입제를 했죠. 아셨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가 소지를 다 했고, 이번 편지는 또 화요일날 가서 이제 화요일날 가야지 다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또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거기다가 소지에서 회원해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금강경 1만독 하기로 일단 결심을 했고, 108배 5년 했고, 이제 집 근처 절에 다니시면서 불사와 보식을 해서 절과 집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 비운이 될 거냐 라는 놀림도 들었다. 5년간 용맹정진 하셨군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긴 생기죠. 30대 이렇게 하면 30대 40대 이렇게 막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해서 1만독을 마쳤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한 집은 차 하셨다. 뭔가 주변 정리가 되고 남다른 체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체험 이렇게 금강경 1만독, 108배, 보시, 불사 이런 거 하시고 주변 정리가 좀 뭐가 되고 남다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딸이 중3 때 미국 유학을 갔다. 미국서 대학도 졸업했다. 그리고 취업도 됐다. 그런데 우리 럼프형이 유학생들 가라. 코로나 때 취업 취소가 되고 역경계가 생기니까 딸과 관계도 있고 또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것 때문에 좀 1년간 쉬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남다른 체험이라는 건데요. 이게 체험이요. 지금 제가 이걸 한 50일간 계속 지금 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저 아 이거 정말 50일간 제가 뭐 파이코인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정성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에요. 저도 공부도 하고. 저도 이거 마치고 나니까 어떤 남다른 체험 중이거든요. 남다른 체험이라는 건 이분이 이렇게 쓰셨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참나와 연결되는 듯한 공인, 공. 신기를 체험하는 거랑요. 공을 체험하는 거랑 다른데 이분은 공 체험하셨어요. 인식할 수 없는 거는 체험할 수 없어요. 인식이 안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인식이 안 되는 체험하는 거를 이게 선빵 문고리 잡았다고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막 뭐 다라니 하는 분들이나 남다른 체험을 했는데 이게 그런 남다른 체험은 이게 신발 체험이라고요. 그거는 스님들이 주장자로 두둑여 패면서 이 마군이 될 거냐 이 새끼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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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이 남다른 체험이 신기는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요즘 하고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를 편해서 선빵 문고리 잡았다. 문고리 열었다. 선빵 안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이 있어요. 이분은 선빵 문고리 잡으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지 이건 공식이거든요. 문고리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딸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고 대학 졸업 시켜놔서 미국에서 취직도 했는데 캔슬돼서 쫓겨놔서 한국으로 오니 엄마가 완전히 이거 뭐야 이거. 역경계가 온 거죠. 그런데 이거 찾아보면 원인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강경 만독 108배 같은 거는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빴던 것도 균형이 맞춰지면서 나빴던 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균형이 맞춰지면서 희망을 가졌던 게 절망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 금강경 만독하고 난 다음에 딸이 좌절해서 엄마도 좌절하는 이 상황까지가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고 모든 조화가 부조화가 되는데 여기서 정확히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경계가 와요. 제가 이 역경계를 저는 10년이나 한 거예요. 10년도 넘어요. 그렇지만 이건 엄청나게 아무튼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영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금강경 읽고 할 때 저희 어머니랑 많이 싸웠거든요. 너는 증권에서 다니는 내가 금강경을 왜 하냐? 금강경 하면 가난해진다는데 너는 그거 왜 하냐? 저희 어머니가 목정배 교수한테 들었는지 뭐 송석구 교수한테 들었는지 뭐 들었겠죠. 세민 선생님한테 들었는지. 그게 무슨 소리냐? 금강경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놔 버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어떤 불균형을 만들어 놨고 그 불균형 이자 포함해서 지불해야 되거든요. 빨리 와요. 이게 딸한테 온 거죠. 딸한테 왔고 보통은 엄마가 받는 거죠. 범인은 엄마일 거예요. 엄마하고 딸 공동으로 했을지. 아니 범인은 엄마일 거예요. 남다른 체험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게 균형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맞춰져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1년간 방황을 하다가 재발심에서 사시앱을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범문 듣기 시작했다. 여기서 범문을 들었다는 거 이분 참 방향 잘 잡았는데 그냥 범문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롯이 혼자가 되니 드디어 찾아온 마음, 쉬어지는 마음을 알게 되셨대요. 야 이건 좀 박수다. 쉬어지는 마음 더 이상 이제 막 흔들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쉬어지는 마음 딸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남편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그런데 밖으로 쫓아다니는 마음이 쉬어지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 다른 분들도 이거 빨랑 체험하기도 하고 고생 안 하시고 그러던 중에 버스 안에서 이제 제 강의 어깨가 아프지 않을 때는 생각하다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있다는 존재를 인식한다라는 말에 눈이 푹 떠 주셨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아 실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말은 제가 했지만 이 중요한 말에 낙천은 이 보살님이 저보다 먼저 잡으셨어요.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너무나 기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대행스님 법문도 그 다음부터 다 알아듣게 된 게 너무나 신기했다. 왜 이렇게 됐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쉬어지는 마음, 인식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30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에 갔듯이 경주에다가 어떻게 경주 산골에다가 그냥 뭐 땅을 사서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민간 정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꽃과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꽃과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꽃과 나무를 가꾸고 계신 것은 신들의 정원을 가꾸셔야 되는 거를 아셔야 될 거예요. 꽃과 나무 가꾸는 것도 맞지만 그 경주에 산 땅이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정원을 가꾸는 것은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정원을 가꾸듯이 지금 거기 꽃과 나무 가꾸고 계신 지금 이 보살님은 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50대 후반이 되어버렸어요. 이거거든요. 여기에도 반드시 낙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들의 정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100억 자산가 돼야지 그랬는데 아직 그거 이루지 못했어요. 하면서 하하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의 정원에 꽃과 나무를 가득하길 꿈꾸며 그냥 정진하고 있어요. 민간 정원 등록을 목표로 정진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고 이름 붙여진 한 인간 기회생 우승 택이죠. 저 같으면 나라고 이름 붙여진 한 인간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 영혼이 이분은 이분의 영혼을 이제 집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그 해바라기 노래 사랑이에요 에 나오죠. 하늘이 내게 당신을 준 것은 사랑이에요. 거기서 내게는 영혼이고 당신은 나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떤 한 인간이 불법을 만나 길 잃은 자기 영혼을 지혜로 이끌어 줬을 때 신들이 전 우주의 에너지가 오는 거죠. 나라고 이름 붙여진 한 인간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공부 오전 공부는 끝내셨어요. 이제 오후 공부 깨달음 이전 공부는 끝내셨어요. 20대 후반까지 결혼 전까지 엄청난 것을 다 보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정말 되셨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대행신인 법문을 다 알아듣게 됐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길 없는 길 대행선사 법문 17번 길 없는 길 한번 대행신인 법문 중에서 군더더기 없이 질문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이라는 말은 저는 최인호 씨 소설에서 알았는데 소설이라는 게 그러지만 길이 없다? 왜 길이 없죠? 공이니까 공이니까 책은 길이 있는데 공은 길이 없으니까 책에 나는 길 있는 길을 가죠. 그러나 공에 나는 길 없는 길을 가죠. 지금 이분이 이분이 지금 공에 나는 맛을 보신 것이거든요. 그게 아까 어떤 체험을 하셨다는 초기 체험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 방향은 맞게 잡으셨는데 아직 걸어가지 걸어가지는 못하시 쭉 가야 되거든요. 방향은 잡으셨어요.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오롯이 혼자 되니 드디어 찾아오는 쉬어지는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했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 강의 듣고 어깨가 아플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가 있었다는 존재를 인식한다 라는 말에 눈이 떠져갖고 그 다음부터 막 대행스님 법문도 알아듣고 일주일 정도 환희하고 기쁘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신기하고 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쉬어지는 마음이에요. 다른 분들도 쉬어지는 마음 뭐 백억이건 뭐 뭐 뭐 뭐 일단 다 아들이건 딸이건 쉬어지는 마음이 필수 정거장 이래야 돼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셋의 생생 영혼이 거짓자기의 목소리와 내 안에 부처의 목소리 두 목소리의 길을 잃고 헤매다가 딱 방향 탈을 잡은 것을 쉬어지는 마음이라고 해요. 거짓자기의 목소리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아요. 쉬어지는 마음 1단계에요. 두 번째 버스 안에서 강의를 듣고 어깨가 아플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어깨가 아프면서 어깨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뭐죠?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드디어 나눠진 거죠. 어깨랑 나랑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드디어 나눠진 거죠. 능소가 분리가 된 거죠. 이제 딱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나눠진 거죠. 된 거죠? 그렇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켜보는 놈이 나스죠. 그 지켜보는 놈이 대행스님 법문도 알아듣게 한 거죠. 대부분 이게 밀가루하고 물하고 범벅이 돼서 밀가루 반죽으로 살아가는데 밀가루하고 물하고 나눠진 거예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죠. 관찰자 효과라는 게 나와서 대행스님 법문도 알아듣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앞으로 잡아야 되는 게 그릇된 인식에서 참된 인식으로 지금 문고리를 잡으셨죠. 여기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릇된 인식에서 참된 인식. 참된 인식은 반드시 참나를 어제 영상에서 어제 편지 답장에서 1원 2원 3원 중에 3원이 하는 인식 참나가 하는 인식이 참된 인식인데 글로 진입 성공하셨다는 소리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주장자 잡으시고 주장자 잡으시고 라는 건 아까 그 쉬어지는 마음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있는 마음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지만 전체를 포용하는 그게 주장자 잡는 거거든요. 주인공 교양학 들려줘 초점이 정원의 꽃과 나무에 가는 게 아니라 초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꽃과 나무, 풀, 개천, 하천에 가는 게 아니라 초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주의를 잡고 있다고 하고 이게 공이거든요. 공의 음악을 들려줘 주장자 잡으시고 쉬어지는 마음이죠. 뭔가 잡힐라면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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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교양학을 들려줘 이렇게 해보세요. 신들의 정원에서 신들의 노래소리가 오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들려오고 느껴지고 할 때까지 물론 저도 아직 그거 교양학 못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듣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분들 다 돼요. 공식이니까. 이결을 하시다 보면 드디어 반야심경에 관자제부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조견오온 괴공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이나 반야나 조견이나 같은 말인데 사용처가 다른 거예요. 관은 기회생 우승택이 거짓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 상대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조견은 조견은 참나가 보는 것이고 반야는 거짓자기와 참나의 두 존재를 아는 두 목소리에 항상 끄달리던 자기 영혼이 거짓 몸의 자기가 아닌 내 안의 여래의 자기로 쓰리쿠션식으로 해서 건너뛰어서 행위를 하는 게 반야예요. 그렇게 하면 정원이 세계 정원이 공의 정원으로 돼요. 길거리에 나가도 자기 인식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나의 인식 새로운 참나 안에 들어와요. 작은 나에서 큰 나루.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되시게끔 이번 동안 거 때 잘 하려고 합니다. 전보살님 방향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되시면요. 이렇게 되시면 신들의 민간 정원 등록을 목표로 가시는데 100억이 따라올지 500억이 따라올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100억 자산가 되실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나가 줘야지 100억이 되는데 참나는 참된 인식함은 뒤따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